2!! 또 승리를 많이 했던 미레스의 증권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첫번째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아 첫득점 장성 1 그리고 두번째 서브 이어갑니다 아깝은거스러 선수가 본인 서브턴에서 두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1대2 찬스 볼 찬스 볼 아아 아아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강하게 나갔어 또 백쪽으로 몰 몰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나오는 선수입니다 그렇군요 안재현 다시 한국골에서의 느낌인데 미래셋이 약간 또 원정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두 팀이나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더 주로 왔네요 네 자 그 힘을 또 받을 수 있을지 나갔습니다 렛 그대로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았던 마띠길 이후에 곧바로 마띠길을 펼치고 있는 두 팀 자 예 지금은 이제 실력도 실력이지만 경험이라든지 이런게 좀 많이 필요하고요 0 대 4로 패했죠 자 오늘은 그런 장면은 양 팀 모드로 나와서는 안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야 이번엔 마인트 컨트롤까지 장성이는 필요합니다 6 대 7 나갑니다 7 대 7 라인트가 빠른 박자를 주기 때문에 지금 못 잡고 있어요 안재현 선수는 약간 까다로울거에요 지금 자 선제 마탑 수핀 대결 장성윤 선수는 이런 범치를 좀 줄이면서 본인 주도권 계속 갖고 가야 됩니다 네 자 장성이는 추격할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7 대 9 아 아 네트 받고 나갑니다 자 게임 포인트 한국거래소 안재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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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작정대로는 되고 있는데 자꾸만 범신이 나니까 와 받아서 내려오는 모서리를 맞아야 엣지로 인정됩니다 모서리에 맞았고 그리고 연습 스텝도 좋았고 타이밍도 좋았던 장성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포핸드 강력한 공격 일단은 출발은 매 게임 장성일 순서가 더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야 2대3 그 정도로 강력했던 장성일이었습니다 4대2 장성일이 매서운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좋습니다 장성일 박규영 상당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3대6 3대6 4대6 4대6 5대6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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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습니다. 네 색진이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. 레드 아 이번에 나갔어요 아 안재현 7대8 다시 장석이는 동점을 만들어 내야되는 상황 자 안재현 9대7 2포인트 리드 두 게임 모두 다 따내고 싶은 마음 포핸드 싸움나 여기서 매치포인트 10대7 상상 3 4 5 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